오는 2028년까지 청라국제도시의 종합병원과 의료바이오산학연시설 등을 짓는 청라의료복합타운 개발계획이 올해 하반기 정부 심의를 받습니다. 인천경제청은 오는 9월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 의료복합타운을 반영한 청라국제도시 개발계획 변경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인천 서구 청라동 일대 투자유치용지 28만 제곱미터의 800병상을 갖춘 종합병원과 한국과학기술원 연구소를 비롯한 연구교육기설, 라이프사이언스파크, 오피스텔 등을 짓는 사업입니다. 인천경제청은 청라국제도시 개발계획 변경 절차가 마무리되면 올해 12월 토지매매계약을 거쳐 내년 말 종합병원이 착공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